마마 때 딱 그거 공개됐잖아요 프로듀스 포테일 아~~ 너무 멋진 쇼을 받았다 학교장은 크리스마스 때 뭐였어? 아마 악수? 크리스마스인데 얘를 왜 데리고 오니? 완승이네 친구야 저는 웃을 때 가장 귀여운 친구예요 귀엽죠? 귀엽죠? 리프로듀스 촬영하면서 뽑기 하러 갔을 때는 작은 요요 하나 뽐내도 2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맛있어요 말했어요 회사자로 우리 아이지원 오래오래 함께하자 어 맞아 천사 은비 언니가 조율이 씨 지금 내 마음을 달구나 하하하